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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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40분 밖에 안남았네 바디워시 대신 비누 논산울련소 있을때 비누를 썼던거 같은데 오이비누 그 보급나오는거 웃긴거 그걸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그걸로 다져라 만능이잖아 만능 문경진에 아예 들어가십쇼 오전방송은 8시 아니면은 9시 2시까지 하고 금요일이죠 오늘 아 금요일이었죠 궁금한 이야기와이 한번 보고 바로 자고 일어나서 오전방송좀 해야되겠다 예스 랜드카니녀 반갑습니다 예스 랜드카니녀 반갑습니다 잘하면 성공하겠는데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그래서 종족 분리할때는 석클런시 안가려는게 좋아요 헬프도 잘 안돼 그래서 종족 분리할때는 석클런시 안가려는게 좋아요 이런식들도 너무 이끌고 상태로 bestimmt 아무도 안 빠지면 더 사용하고 싶다 더 사용해보는게intelligence 그러면은요 지급자 와이퍼를 중요하게 우선을 하려고 하여 적ира設진 성능을 받아서 적금리 기준과 인물을 받아서 적금리 기준과 향신들과 우주 보다 적금을 다서 적금 신경과 적금리 기준과 적금이 똑같은 적금리 기준으로 적금리 기준이 적금리 뭐라고 적금리 기준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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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